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협상의 난항을 겪으면서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한 달 가까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한 것입니다. 김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치지 않는 최초의 국세청장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해도 국회에서 서로 힘교류기를 하느라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구성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들끼리도 내분이 붙어있고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라는 것 자체부터가 인사청문회를 하면 그냥 우사를 시키고 사람에게 창피를 주고 난 뒤에 통과 의뢰가 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임명시킨 게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34명을 임명시켰던 것이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장관급 인사들을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자가 있다 또는 이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도 임명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정치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정치는 한쪽이 있으면 또 다른 한쪽이 반응하는 게 정치인데 그래서 여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수 진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좌우가 있는 것이고 항상 상대적인 것인데 이렇게 임명을 해달라. 아니 인사청문회를 보고서를 작성해달라. 이렇게 해도 반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임명한 겁니다. 아주 잘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놓고 지금 서로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는 야. 야는 저에게. 자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김창기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가 했다고 밝혔는데 지난달 16일 김청장이 후보자에 있을 때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지 약 한 달여 만입니다.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계속 비워두면 국세청 고위 업무에 차질을 빌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고뇌 끝에 고뇌 끝에 결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8일날 김청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시안을 10일로 못 박았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을 진행할 수 있는 날짜가 충분했지만 민주당이 번번이 일정을 합의해 주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기재비도 공백 상태인데 윤 대통령이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은 청문회를 패싱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청장을 임명한 것을 놓고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역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히지 않고 있는 박순애 사회부총리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 그리고 김성희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여론 추이를 보면서 국회 상황을 기다리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문재인 같으면 바로 임명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상대방을 보고 눈치 보고 이런 거 하다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해봐도 이런저런 가지고 막 티끈을 잡아도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의 과거에 정권했을 때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사람은 다 통과시켰습니다. 심지어 조국까지도 통과시켜서 법무부 장관을 만들었던 게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는 사실 인사청문회 당하는 사람이 또는 그 가족이 괴로운 것이지 보면 국민들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틀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더라도 먼저 문재인부터가 그거 아무 문제 없다. 본인이 5대 원칙 또는 7대 원칙을 만들어 놔놓고 나중에 스스로 어겨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원칙이라는 건 지키지 않으려고 있는 것인지 원칙은 이렇게 파괴하려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원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창피를 주고 해봐도 나중에 업무하는 데만 지장만 줄 뿐 결국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김 청장은 2003년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에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최초의 국세청장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김 청장은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 후에 공직에 입문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낸 세무전문가입니다. 김창기 청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착을 받은 후에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거, 정면 돌파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정국이 베베 꼬있을 때에는 그냥 국회의 눈치 보고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미 잘 봤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당 안에서도 수박이다, 참회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고 부적절한 말로 가지고 서로 문자폭탄을 보내고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준석이가 말했던 것처럼 기차는 간다, 기차는 간다. 바쁜 국정의 중요한 자리이면 빨리 임명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북 돌파력을 대통령이 갖고 있고 또 대통령이 그런 가한 신념과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조그마한 일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걸 크게 키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상황이 있으면 바로 정면 돌파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봐야 됩니다. 경제 위기도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보 위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문재인이가 파괴해놓은 법치 또는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잔잔한 것도 디테일도 강하지만 큰 원칙에 강해야 됩니다. 지금 물류 파업, 물류 파업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기업들에게는 치명타가 되고 있는데 여기도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미사일을 쏠 때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물류 파업을 놓고 회의도 해야 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법치 파괴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의 잘못된 부분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란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법 자체가 무시되는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탄생됐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가혹을 갖고 가야 됩니다. 칭찬받기를 원하고 잘한다 소리만 듣기로 들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내 얼굴의 침을 뱉어라 하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인기 없는 정책부터 과감하게 돌파를 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